오늘 어떤 간증 4308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08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자녀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요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므로 명하노니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참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가슴에 두 손을 얹었으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이들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 예수므로 명하노니 깨끗게 해결될 지요다. 나사리 예수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지요다. 나사리 예수므로 해결될 지요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자 관계가 해결될지다, 모자 관계가 해결될지다, 모자 관계가 해결될지다, 부녀관계가 해결될지다 부녀관계가 해결될지다 부녀관계가 해결될지다 부녀관계가 해결될지다 부녀관계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각종 층간소업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업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될 제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 제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 제다 또한 여러가지 갈등이 인간갈등이 해결될 제다 고부갈등이 해결될 제다 부부이온 문제가 해결될 제다 회복될 제다 가정이 회복될 제다 나사랍스로 가정이 회복될 제다 여러가지 믿음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믿음이 다시 회복될 째다 믿음이 회복될 째다 각종 여러가지 문제마다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는 째다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의 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째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의 숨으로 명하느니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이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질병 부위에 손을 얹고 있으니 주님 지금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깨끗게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끗게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째다 나사리의 숨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째다 에스비로 명하느니 각종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압병이 떠나갈 째다 지금 이 시간에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압병이 떠나갈 째다 모든 압병이 떠나갈 째다 대장압이 치유될 째다 대장압이 치유될 째다 대장용정이 치유될 째다 대장압이 치유될 째다 대장압이 치유될 째다 대장벽의 모든 검정 부분이 다 하얗게 치유될 째다 대장압이 치유될 째다 SP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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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암의 환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지금, 아, 성령님이 하얀 빛을 쏟으시고 임하시고 계십니다. SPSP, 강한 빛이 임할째다. 대장암이 치료될째다. 아, 대장암 환자가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SPSP, 주여 감사합니다. 대장암 환자가 낫습니다. 대장암 환자가 낫습니다. 폐암 환자가 낫지다, 폐암이 치료될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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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이 치료될째다. 나스레스 표암이 깨끗이 치들지다 후두암이 치들지다 후두암이 치들지다 후두암이 치들지다 또 자궁경부암이 치들지다 자궁경부암이 치들지다 혈액암이 치들지다 혈액암이 치들지다 혈액암이 치들지다 족저근막염이 치들지다 족저근막염이 치들지다 또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가 깨끗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SPS 주무실 때 벽위를 좀 바꿔보세요 s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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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소화 장애가 치유될지다. 몸이 붓는 것이 치유될지다. 움직이는 것이 치매가 치유될지다. 갑상성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갑상성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각상성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SPS 조상 저죽 귀신이 떠나갈지다 나사리 입수로 저상 저죽 귀신이 떠나가라 나사리 입수로 명하르니 저상 저죽 귀신이 한길로 와서 일곱길로 물러가 묶음을 받을지다 다신 들어붙지 말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SPS 각종 스트레스 등 신경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SPS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소화장애가 치유될지다 SPS 여러가지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눈 맞춰서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대행성 무릎관절이 치유될지다 허리드스가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코레스토리 정상이 될지다 각종 심혈관 질환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임하셔서 대장암 환자분은 자기도 느꼈을 거에요 제 간증 밑에다가 닭불 써주시면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간증 4308번의 축도와 중복기도를 끝내겠습니다 이 정도의 5308번 2011 210 5308번의 ICI 4405번 OL